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의 기본작업 세문항 중 첫번째 데이터를 입력하는 문제는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를 클릭하셔서 A3셀부터 F13셀까지 교재 내용의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2번의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대한 서식인데요. B1부터 H1 영역을 범위 정하신 다음 홈에 가서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글꼴을 세굴림 선택하시고요. 글꼴에 가셔서 세굴림, 목록에서 찾으셔도 되고요. 직접 세굴림이라고 입력하셔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글꼴 크기를 18포인트 선택하시고요. 다음은 B12부터 C12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13부터 C13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홈에 가셔서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요. 다음 B3부터 H3까지 범위 정하셔서요. 체육이 색깔을 체육이 3개 가셔서 표준색의 주황을 선택하시고 가로 가운데 맞춤 선택합니다. 다음은 D4부터 G13 영역까지 선택하시고 표시 형식을 심표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표시 형식의 심표 스타일 클릭합니다. 다음은 H4부터 H13을 선택하시고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시거나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셔서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셔서 천단위 구분기호를 넣겠습니다. 라고 샵컴마 샵샵 0이라고 넣습니다. 현재 문제에서는 셀 값이 0인 경우에는 0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0을 넣으시고 끝에다 원자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H11 셀 선택하시고요. 메모를 삽입하겠다.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클릭하셔서 기존 사용자 이름을 지우셔서요. 최저, 판매, 영업소라고 입력합니다. 메모의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메모 서식 클릭하시고 맞춤 탭에 자동 크기를 선택하셔서 자동 크기 지정하시면 돼요. 확인 한번 누릅니다. 항상 표시되도록 하기 위해서 H11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B3부터 H13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모든 테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의 글꼴의 테두리에 가셔서 모든 테두리 다시 한번 테두리에 가셔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선택합니다. G13과 H12 셀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클릭하셔서 테두리에 가셔서 대각선 방향 테두리를 각각 클릭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신 다음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A4부터 I15 영역을 범위 정합니다. 다음 홈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 성별이 여이면서 총점이 70 이상인 이란 조건을 작성합니다. 등호 넣으시고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엔드함수 넣으시고 가로 열고요. 성별 첫 번째 C4를 선택하되 C열에 있지만 4, 5, 6, 7 행의 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F4키를 두 번 누르셔서 달러 C4로 바꿔주시고 4 앞에 있는 달러는 지우시고요. 그 값이 여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고 신표 총점 I4세를 선택하되 F4, F4 눌러서 달러 I4로 바꿔주신 다음 그 값이 크거나 같다 70이라고 입력합니다.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서식을 클릭하셔서요. 문제에서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가셔서 표준색의 파랑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다른 서식 없네요. 글꼴 색깔만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여자이면서 총점이 70점 이상인 데이터에만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계산 작업입니다. 모델명에서 오른쪽에 두 번째 글자를 먼저 추출하겠습니다. D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오른쪽에서 추출하겠다 라이트 함수 입력하신 다음 모델명에서 심표 오른쪽에서 두 글자를 추출하겠다라고 하면 BLWH 하면서 모델명 뒤쪽에 두 글자만 추출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값이 BR이면 갈색이라고 작성하기 위해서 D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IF 만약에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BR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BR이라면 갈색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갈색 문자 처리해 주시고요. 심표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BL일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기 위해서 또 한번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등호만 빼고 범위 정하셔서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 BR 대신에 BL로 바꾸십니다. BL이면 검정색이라고 바꾸시고요. 검정색이라고 입력하시고요. WH면 흰색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흰색이라고 입력합니다. WH는 따로 비교하지 않으셔도 돼요. BR, BL, WH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BR로 처리했고요. 다시 BL은 검정색 처리하고 나머진 WH니까 흰색만 입력하시고 IF에 대한 가로를 두 번 닫으시고요. IF를 두 번 사용하셨으니까 두 번 닫으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계산 작업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영어 전산 모두 70점 이상인 인원수를 K4셀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는데 조건이 두 가지니까 S가 붙어야겠죠. 계수를 구하니까 COUNT IF S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구한 값 뒤에다가 명자 붙이라고 했고요. COUNT IF S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영어 점수가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영어 점수가 신표 70점 이상 조건이니까 큰 따옴표 묶어서 크거나 같다 70 제가 엔터를 쳐서 엔터를 입력해서 이렇게 표시가 된 거고요.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하고요. 두 번째 조건의 범위는 전산 점수를 선택하고 신표 큰 따옴표 열고 크거나 같다 70이라는 조건을 입력합니다. 3이라는 값이 구해지는데요. 둘 다 70점 이상인 데이터가 3명 있습니다. 구한 값 뒤에다가요. M% 연산자 이용해서 문자로 명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커서를 25셀 선택하시고 합계에 대한 순위를 구해서 1등, 2등, 3등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순위를 구하기 위해서 랭크 함수 입력하시는데 랭크 점 EQ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바로 왼쪽에 합계가 클릭이 안되시면 방향키 이용하셔서 D15셀 선택 그 다음 비교할 대상은 아래쪽부터 드래그 하셔서요. D15부터 D23 영역을 참조해서 참조하는 영역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심표 순위는 내림차순으로 구하죠. 그러니까 합계에 대해서 순위를 구하는 거니까 내림차순 0을 넣거나 생략하시면 되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순위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한 순위에 대해서 1등, 2등, 3등을 if 함수를 통해서 표시하고요.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25셀에 갖다 놓으시고 등호 다음에다가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구한 순위 맨 끝에 가서 1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고요. 1과 같다면 1등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심표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if부터 수식을 다 범위 정해서 복사 컨트롤 C 끝에 가셔서 심표 다음에서 컨트롤 V 1과 같지 않다면 2하고 같습니까? 그럼 2등이라고 할 거고요. 다시 컨트롤 V 3하고 같습니까? 그러면 3등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셔서 if에 대한 가로를 하나, 둘, 셋 3번 사용했으니까 가로 3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예제입니다. 오른쪽 표를 참조하실 건데요. 표가 이렇게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LOOKUP 함수 이용하실 거고요. 상품 번호는 왼쪽에 세 글자를 추출해서 값을 찾으러 가고자 합니다. J15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LEFT 함수를 이용해서 L, EFT 상품 코드에 가서 신표 세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하시면 상품 코드에 세 글자가 추출됐고요. 이 값을 는 다음에다가 VLOOKUP 신표 그 다음 오른쪽 단가표에 가서 단가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신표 단가표에 첫 번째 열에 가서 찾아서 두 번째 열의 단가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E라고 넣으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폴스를 입력하신 다음 VLOOKUP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각각 상품 코드에 해당한 단가가 구해졌고요. 이 단가에다가 곱하기 판매량을 곱합니다. 판매량은 앞에다 곱하셔도 되고 뒤에다 곱하셔도 돼요. 그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판매 금액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 5입니다. 소속 지점이 서울이면서 소속 지점과 서울을 Ctrl-C, Ctrl-V 그 다음 컴퓨터 Ctrl-C, Ctrl-V 해서 조건을 작성하는데 서울이면서 컴퓨터가 100 이상 크거나 같다 100을 입력합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H29세를 선택하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D-Average 입력하신 다음 데이터베이스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 심표 우리는 판매대수 컴퓨터의 평균을 구할 거니까 필드는 컴퓨터가 있는 D26세 또는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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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조건은 소속 지점이 서울이면서 컴퓨터가 100 이상이라는 조건을 지정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서울이면서 100 이상인 데이터에 컴퓨터의 평균 판매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한값 뒤에 따로 붙이라는 내용은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D-Average까지만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분석작업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문제인데요. 시나리오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이름 정의 확인합니다. B15세를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다가 원가 비율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두 번째 G13세를 선택하시고 이름에다가 순이익 합계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다음은 값의 변화가 있는 B15세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의 예측에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추가를 클릭하셔서 시나리오 이름을 문제에서 원가 비율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확인 현재 25%를 30%로 입력하시고 추가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을 시나리오 이름을 원가 비율 인하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확인 누르시고요. 현재 25%를 20%로 입력하시고 확인 누릅니다. 요약을 클릭하셔서 순이익의 합계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라고 G13세를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바로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이란 시트가 추가되면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의 데이터 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대출 자금 월 상한 금액인데 연 이율과 대출 기간에 따른 월 상한액을 표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행과 열이 교차하는 셀에 는 하셔서 월 상한액이 입력된 계산식을 연결해 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월 상한액의 데이터 계산식을 범위 정해서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신 다음 ESC 눌러서 교차하는 셀에다가 컨트롤 V 하시면 계산식 자체를 복사 붙여 넣기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복사 붙여 넣기 하거나 연결해 놓으셨던 계산식 셀부터 전체 표를 범위 정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시면 예측의 가상 분석에 데이터 표를 작성하겠습니다. 행은 2%부터 5%까지 연 이율과 열은 2년부터 15년의 대출 기간에서 C4와 C5세를 각각 대입해 주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월 상한액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 두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매크로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 문제는 매크로를 기록하신 다음에 도형이나 단추에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내가 직접 도형이나 단추를 만들면서 매크로 기록까지 같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셔가지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기본 도형의 배지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 미치는 H3부터 I4까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를 지정하겠습니다. 하면서 매크로가 만들어진 게 없으니까 기록하면서 연결할 수 있는데요. 평균이라는 매크로를 기록하겠습니다. 매크로 이름에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구매 금액부터 C11부터 F11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C4부터 F11을 선택하고 수식에 자동화계 평균을 선택합니다. 이제 평균 값을 다 구하셨다면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주시고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선택하셔서 텍스트를 평균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해서 연결할 도형입니다. 삽입에 가셔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시고 미치가 H6부터 I7 영역에 드래그 하시고요.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기록 누릅니다. 다음 매크로 이름에서 다시 한번 서식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위치가 C4부터 F10까지 선택하시고요. 심표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셔서 표시 형식의 심표 스타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심표 스타일 서식을 다 작업하셨다면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고요.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 편집 서식 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문항의 매크로 작업하셨고요. 다음은 차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가 작성되어 있는데요. 성명별로 신장과 체중 가슴둘레가 필요하지 않네요. 가슴둘레만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하셔서 성명별로 신장과 체중 계열만 차트로 표시했습니다. 차트 종류를 가로막대 문근 가로막대로 바꾸라 하겠습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이렇게 움직이시면 안 돼요. 마우스 오른쪽 다시 한 번 차트 종류 변경 가셔서 가로막대형에 첫 번째에 있는 문근 가로막대형 선택하고 확인 한 번 누릅니다. 다음 차트 제목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 클릭하셔서요. 문제에 제시된 차트 제목 사원 건강상태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차트 제목을 선택하신 다음에 홈에 가셔서 글꼴을 굴림을 선택하고 크기는 20을 선택하시고 굵게 선택합니다. 다음 세로축 제목을 선택하는데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축제목의 기본 세로를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기본 세로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성명이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성명의 제목을 세로로 쓸 수 있도록 성명에서 마우스 오른쪽 축제목 서식에 가셔서 크기밀 속성의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바꿔주십니다. 다음 세로축 제목을 그림과 같이 입력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 제목 입력하셨고요. 그 다음 제목을 그림과 같이 지금 보시면 차트 제목이 아래쪽에 축제목이 관리부의 김초로 생산부의 박명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세요. 성명만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 현재 가로 항목 축의 레이블을 편집 가신 다음 부서명과 성명이 둘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성명만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축의 최소값과 주단위를 그림과 같이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가로축을 선택하시고 축옵션에 가셔서 축옵션 다시 클릭하시고요. 최소값이 40부터 시작을 해요. 40 최대값이 190 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90 이라고 입력하시고 최소값과 주단위 수정하셨고요. 지금 190 이라고 했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다시 한번 축옵션에 새로 값축에 축옵션에 가서 최대값을 190 이라고 다시 설정 190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190까지 나오진 않네요. 입력은 했고요. 그리고 나서 주단위 때문에 그렇네요. 주단위가 10이네요. 10으로 수정해줘야만 지금은 주단위가 20이어서 아까 180까지만 나왔는데요. 주단위를 10이라고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사실 최소값과 주단위만 수정하시면 돼요. 최대는 안하셔도 되고요. 최소 40 주단위 두 개만 꼭 입력해주시면 돼요. 다시 설정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소와 주단위만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트의 영역에 대한 서식인데요. 차트를 선택하시고 테두리 스타일은 우리 체육이미 선에 가셔서 테두리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 미리 설정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하셔서요. 오른쪽 아래쪽에 이렇게 그림자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나와있는 차트에 다섯 문항 작성하시고 작성된 차트와 문제에서 제시된 차트의 그림을 비교해 보셔서 혹시 제가 빠진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섯 문항